VLA-VR 글라시즈 반갑습니다.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VR 안경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. 제품의 이름은 VLA-VR 글라시즈 VLA-VR 글라시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각적 선명도를 보여줍니다. 4K HD 디코딩 및 듀얼 2560 곱하기 2560 해상도를 통해 선명하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요. 96도의 시야각도 제공하여 넓은 시야로 가상세계를 탐험할 수 있어요. 울트라 HD 마이크로 LED 화면은 타벌한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주며 컨텐츠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줍니다.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에요. 이 제품 측면에는 내장 듀얼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. 에코와 배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통화 및 상호작용 중에 음성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만들어줍니다. 또한 VLA-VR 글라시즈는 구축 가속도계와 자기장 센서 및 자이로스코프 등 최첨단 센서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요. 이 센서 조합은 정밀하고 정확한 모션 추적을 보장하는데요. VLA-VR 글라시즈를 착용하면 미묘한 움직임과 동작을 포착하며 가상 환경에서 현실감과 몰입감을 더욱 향상시킵니다. 이 제품은 거리미 눈 위치 인식에 탁월한 내장 센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단순히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. 안경을 벗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안경을 다시 착용할 때 다시 작동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큰 효율을 보여줍니다. 이쯤 되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? 라고 걱정할 수 있어요. 이러한 걱정은 불필요합니다. 각 눈의 근시 시력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고유한 시력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또한 렌즈를 8단계로 조정이 가능하며 눈에 맞게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. VLA VR 글라시즈는 무게가 단 70g에 불과하여 불편함 없이 장시간 착용이 가능한데요. 타사 제품보다 가벼워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. 이 제품은 다양한 기기와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줍니다. USB Type-C 연결을 통해 아이폰 15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기기, 태블릿, PC까지 모두 연결이 가능한데요.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상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제품의 옵션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여 책정하였는데요. 평소 VR 안경에 대해 생각이 있었던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되는군요. 잠깐!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. 보고 가실 거죠?